아이 태풍 형 태풍 형 태풍 형 아니 왜 왜 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아니 지금 랭크 열판 하면 여덟판이 핵쟁이라고요 에? 지금 핵이 그렇게 많아? 이게 빨리 돼! 핵이 게임을 준비한다! 태풍이 맨날 핵쟁이를 잡아놓는데 또 있다고? 괜찮아 어제도 벤하고 그저께에도 벤하고 오늘은 하지 않지 않을 거야 핵쟁이들 벤하러 가자 핵쟁이들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근데 잠깐만 메모야 너는 근데 영상에 처음 등장하지 않아? 네! 빨리 시청자들에게 자기소개 시작! 안녕하세요 메모입니다 성별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여자고요 배드워드 시작한지 한 6개월 됐습니다 혹시 유튜브 하시나요? 시험기간 때문에 바쁘고 컴퓨터가 녹화를 하면 렉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접었습니다 1Q월드보다 컴퓨터가 안 좋아서 접었군요 자라나는 세상을 짓밟아 아니야 오늘은 핵쟁이들을 같이 밴하는 컨텐츠를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관상의 핵인데요 에이 세상에 관상의 핵이 어딨어 아 형 약간 좀 꼬롬한데? 어 근데 필댄시 7.9에다가 승률 3.8에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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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상이야 관상은 과학이었어 꺼져 자 지금 계속 봅시다 얘는 오 뭐야 팔로 사랑을 랭크 아니야 랭크? 심지어 랭크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가리바콘 자 이 친구는 어? 어 날아다닌다 와 얘도 핵이야 너도 핵이야 이거는 또 37레벨 본계야 오 뭐야 바로 그냥 밴 어 근데 진짜 많긴 하다 지금 확실히 많다 와 잠깐만 얘는 코코준 아니야? 아이디가 코코? 저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코코 들어간 애들은 원래 좀 사람이 안 좋아요 그치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이 저 억울합니다 억울 어 엘더트리 엘더트리는 뭐 근본처럼 생겼죠? 그 엘더트리가 그 투명 버그 같은 게 있어가지고 신고 먹은 거 할 수 있어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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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엘더트리 투명 버그 같긴 해 자 볼까요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땐 이 그루트는 순수한 그루트입니다 딱히 뭔가 문제가 안 보이긴 합니다 과연 과연? 오케이 순수한 그루트 순수한 그루트 맞습니다 I am 그루 진나면 순 아 간다 트래프트 와아 잠 Fresh ono 자마잠 sim조 한국인 팀이야 오 SPR 심조 아이디가 코리아야 소야 플라이 진화 이제 저러면 해 monit이로 την 진화 바로 그냥 뱀 아 벌써부터 느낌이 세합니다 저도 약간 냄새가 나거든요. 오우 저 싸우.. 와우..와우..와우.. 잠깐만 시작하자마자.. 이게 뭔데?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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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와..제 신화를 하는구나. 아아아아아아!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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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아 얘는 얀 미니키트? 벽을 탈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런거를 이제 보고 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 ikval이 지지였던 ester 아냐 아냐 이거 핵 아닙니다 이거는 얀미니 킬입니다 어? 어 투명 투명 투명이다 투명이다 미스터 비스트가 지금 투명 버거를 쓰고 다른 사람들도 핵 쓰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어? 아데트인데 아데트인데? 약간 의심스러웠는데 자 이 친구? 네 한번 봅시다 자 뭐야 이건? 뭐야? 더블 점프? 오 더블 점프? 아니야 버그일 수도 있어 렉일 수도 있어 핑 문제일 수도 있거든 오 핵 맞아요 어? 어? 살짝 애매해 이게 핵 문제 일 수도 있어 핵 문제 확실할 때 해야 돼 확실하게 왜냐면 지금 보니까 어 뭐야 왠단 움직일èg tan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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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핵맞자랞 kabla 벤 거기 나갔다 바로 나 갖고는 나갔지만 뭔가 착하기 때보다 확 죽여버리자네 4명이서 파티고 그리고 여기 오렌지템 자, 보여줘, 그루트! 그루트, 넌 할 수 있어! I am 그루트! 괜찮은 그루트였다. 훌륭한 나무. 딱히 뭐 문제 없는데? 넘어가자. 오케이, 봅시다. 이 친구는... 일단 걸음거리는 뭐 멀쩡해요. 그렇게 꼬름하지 않는데? 선량한 시민 같은데요? 딱히 뭐 선량한 시민이야, 이거는. 이노센트. 이 파켓은 문제가 안 보이는데? 오, 뭐야 이 조사인. 이거 머리가 감옷을 뚫고 나와. 이거 아바타 괜찮은데? 고퀄리티다. 예스어, 예스어, 예스어. 어, 벌써부터 꼬르네. 심지어 6레벨이야. 지켜봅시다. 과연 이 베이컨은 선량한 베이컨인가? 악질 베이컨인가? 아, 일단 관상학적으로 봤을 땐 시민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외사, KD 1조. 새신의 신빙 뛰어보자, 팔. 휴먼 행동. 보자. 지켜봅시다. 오, 여기 누가 봐도 핵입니다. 와, 네. 이거는 뭐. 빼박, 빼박. 빼박이죠? 1초 영어 이름이 알렉스 아니야? 저 스티브인데요. 또 올까 하시려고 또. 나가! 어서오세요, 석탄타님. 석탄님도 오셨네요? 자, 한번 봅시다. 이거 왜 그러지? 어, 뭐야 이 친구야. 오, 잠깐만. 아직 이 키트를 쓰는 사람이 있다고. 문이다. 안녕하세요. 어, 뭐야. 클라우드 뭐야. 방금 클라우드 뭐야? 방금 뭐야? 그니까 투명, 투명. 어. 투명. 핵이다, 핵이다. 한방이나 한방? 심지어 파트네. 아악! 자, 냄새가 났다. 아, 냄새가 난다 진짜. 진짜. 난, 나는 배드워즈 유저들을 믿어. 뭐죠? 뭐야! 아니, 뭐야? 둘이 안 싸웠는데. 난 티밍하는데. 어, 뭐야, 잠깐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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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보, 다른 앵인데? 거북이, 거북이, 거북이. 멜로드 액이야, 핑크. 얘가 액이잖아? 와, 뭐야. 핵이 있으면 게임이 그냥 끝났네요. 어, 핵 배나면 게임이 끝나 바로. 다들 뭐 이런 이상한 핵 쓰고 있어. 그냥 바로 그냥 밴. 넌 나가라. 어, 잠깐만. 랭크다, 랭크. 잠깐만, 랭크 때 도키트로 들어왔어. 자, 보자, 보자. 아니, 자라. 아니, 자라. 거북이지. 아니, 토끼 몸이... 으아아아악! 어, 거북이. 어, 거북이. 어, 거북이. 거북이, 넌 뭐야. 넌 나가라. 아, 이거는. 와, 거북이 등껍질. 거북이 등껍질. 들어오자마자. 랭크에 거북이 등껍질. 자, 이 친구. 제이씨. 낚시꾼에서도 날 수 있잖아요. 이거 보면. 낚시꾼에서 거북이 등껍질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그게 레이지 블레이드를 들고 있고. 그 키트가 지금 뉴욕한데요. 뭐야! 어? 어, 투명? 아니야, 투명인데 이거 스킬일 수도 있어. 투명 스킬 있거든. 우메코에. 어, 뭐야? 키트가 한나네. 일단 거북이 등껍질부터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네, 현재 거북이 등껍질은 안 보여요. 스피드 포션. 스피드 포션. 자, 지금 빠르게. 거북이. 어, 이건 거북이. 거북이 그거죠. 킬 이펙트. 자, 봅시다.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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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 습, 습, 습. 습, 습, 습. 딱히 뭐 괜찮아. 여긴 문제 없다. 일단 충격 고백할게요. 이거 힙쟁입니다. 어? 어? 오북이 등딱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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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이렇게 떨어어? 아니, 팻댄스 치는데? 일단은 9레벨 바네사. 이상합니다. 느낌이 싸예요. 건축하면서 즐기는 친구 같은데? 아니, 뭔가 이상해 이 친구. 뭐지? 나 이런 경우는 처음 봐. 어, 네. 그냥 렉 걸리는 친구 같은데요, 이 친구는요? 침대 깨졌어. 침대 깨졌어. 네, 그냥 렉 걸리는 친구 같습니다. 어? 어? 투명? 아니, 이거 잠깐만요. 투명이. 마일로네, 마일로. 마일로, 마일로. 봐봐, 이런 거 투명이라고 하더라도 변하면 안 돼, 절대로. 그니까요, 그 꼬주님. 저요? 저는 AC 모드가 아니기 때문에. 투명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마일로 투명. 마일로가 변신을 해서 있으면요, 뭔가 투명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 투명 포션이 있습니다. 투명 포션. 세 번째, 우메코의 투명 스킬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다고 막 배내서는 안 돼요. 항상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어, 봐봐, 봐봐, 이런 거, 이런 거. 어, 이거는 이제 투명 포션을 한 거잖아요. 이런 거 배내면 안 돼요. 랭크다, 랭크. 아, 이거는, 이거는 딱바나. 딱바나 핵이다. 봐봐, 시작하자마자 이러잖아. 고복이 등껍질 나오다니 고복이 등껍질. 뭐야, 이거는 지금. 아, 이건 핵이네. 아, 이거는 뭐, 대박. 볼 것도 없는지 핵이네요, 그냥. 너는 그냥 밴 당해라. 뭐야, 다음 주에 봐봐. 투명한데? 키트 뭐야? 아데튠데. 투명한 아데튠데? 혹시 아데튠데에게 투명한 스킬이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확실히 몰라요. 자, 이게 지금 아데튠데거든요, 지금. 아데튠데가 밑에 있는데? 뭐야? 아, 밑에 있어. 투명이 아니라 여기 밑에 있어. 아, 여기 밑에, 밑에. 그러니까 밑에 지금 있잖아요, 여기 밑에. 싸우는 거 보자, 싸우는 거. 봐봐, 밑에서 지금 이렇게 다니잖아, 지금. 이렇게 지금 잡잖아. 지금 여기 이렇게 있으면서 투명으로. 이렇게 투명이 있네. 더럽다, 더러워. 이거 딱 봐도 핵 같은데, 얘는? 141판이었는데 KD가 10.6이잖아? 신고를 198번 당했어. 어, 너도 막아? 어, 맞어. 어, 맞어. 어,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도록 한번 봐줄게. 200% 확실하셔야지만. 1%라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하! 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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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까지 수만명의 핵쟁이들을 밴했습니다. 아쉽게도 배드워즈라는 게임 특성상 새롭게 계정을 만들고 또 핵을 쓰고 또 밴 당하고 또 핵을 쓰고 또 밴 당하고 하지만 저희 배드워즈 운영팀들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핵쟁이들을 밴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들 마음에 완전히 들지 않는 순간들이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정말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강태풍이었습니다. 이상 석탄이었습니다. 이상 메모였습니다. 이상 호거윤이었습니다. 와, 너희는 진짜 이상하다. 저는 이상이십니다. 입만 벌리면 그러면 모두 강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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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빠!